서울대의 지방이정 또는 폐... 지방에서 넉넉지 못하게 살다가 언수의 4등급이었던 걸 독학으로 수능 때 1등급 만들어서 서울대 입학했는데 내가 왜 학벌 만능주의와 서울 직각사수의 주범이 적폐가 된 거냐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스카이 대학 지방 보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 천문학적 세금 필요 스카이 대학을 지방으로 보낸다. 이 판단인데 이거 반대? 이거 감당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사실 민감한 부분을 조금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스튜디오 샤인데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인데 안함 같은 경우는 바로 내리자마자 고려대가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버스 타자마자 뱅뱅 계속 돌아야 돼. 거기 내리자마자 바로 조금만 건너 나가면 사람들이 버스 타러 엄청 거의 관광버스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서울대의 지방이정 또는 폐... 어? 어? 아니 폐지허? 한 라디오 방송에서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이 서울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인구 분산 효과는 가장 클 것.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긴 해요. 굉장히 주요한 그런 시설들은 전부 다 서울 수도권에 많고 근데 뭐 살기 좋아요 사실. 아예 없진 않거든요. 뭐 다른 어떤 광역시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키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스카이 대학을 만약에 서울에서 서울 밖으로 밀어내면 인구가 분산될 것이다는데 이과는 또 그게 있잖아요. 의대가 있고 카이스트 이런 대학은 또 서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더 또 가고 싶은 학교가 되겠죠 여러분들.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 스카이 간판과 강남 아파트의 몸값은 점점 높아만 간다. 음... 글쎄요. 스카이 간판이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서울대에 가서라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제 친구는 고려대학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은 게 뭐겠습니까? 학교 간판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공무원 시험 잘 친 사람 점수대로 가는 거잖아요. 간판 전혀 안 중요하잖아요. 맞잖아요. 공기업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스카이 간판이라는 게 오히려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간기관이 이전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가 지역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주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막대한 세금이 그렇죠. 노무현 정부였나요? 그때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한 번 있다가 헌법 불합치가 났나? 위헌이 났나?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모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데다 인서울 프리미엄을 포기할 대학이 거의 없어.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과 라이프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에 거주하신 분들도 인서울 대학을 가고 싶어요. 무조건.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대학은 약간 서울로 다니고 싶은 느낌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런 프리미엄 같은 느낌들? 내가 집이 멀더라도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가 거기서 자취를 한다든가 나는 거기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인정하시죠 이 마음. 막 미국에 대해서 약간 막 아 제 뭐야 약간 저 뭐냐 약간 뉴욕에서 약간 좀 거닐고 싶고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그 로망이 굉장히 빡세요. 4년제 일반 대 협의체인 한국 대교협에서는 고위 관계자는 뉴스위가 통화해서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묻자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선을 권. 오케이. 제가 지금 안함 자취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카이가 여러분들 지방으로 이전된다? 어디 가요? 어디 가? 나 지금 여기서 자취하고 있는데 방송은 어디서 해? 관광버스 타고 갔다가 거기서 수업 한 3개 듣고 SRT 타고 다시 돌아와요? 학비보다 기차비가 더 나가겠어. 적다. 단국대학교도 원래 한남에 있었는데 죽전으로 옮긴 후에 입결이 낮아졌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 케이스 때문에 인서울 프리미엄 버릴 학교는 더더욱 없을 것 같아요. 단국대학교도 여러분 죽전 캠퍼스가 되면서 실제로 입결에 이런 변화가 또 있었죠. 캠퍼스 자체가 또 이원화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힘들 것 같거든요. 국립대라 하더라도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그래 그럼 서울대는 국립대니까 국립대라 하더라도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데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연구 등을 위한 엄청난 설비 장비가 들어있어서 옮기는 게 쉽지 않다. 학교 관계자만 옮기는 게 아니라 건물을 뚝딱해서 뚝딱 짓는 게 아니라 연구 관련 설비들은 이거 언제 옮기냐는 거예요. 유명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인구도 늘고 청년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의 질 좋은 일자리가 집중된 상황부터 개선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대학이 내려가도 실패하게 될 것 제가 봤을 때 입결이 바뀌어요. 지리적인 요건이 바뀌면 아마 입결이 바뀔 거예요. 그 정도일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요한 게 이미 인식적으로는 스카이 간판이라는 게 무너지고 있어 얘들아.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게 실현돼서 추진한다? 이러면 인식 플러스 지역 이전 해가지고 아마 입결이 바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치고 올라옵니다. 무조건. 서울대학 고려대 연세대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캠퍼스 그렇죠. 전면적인 지방 이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새 학교 모두 지방 이정과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일단은. 연세대 관계자는 인천에 캠퍼스를 두고 송도죠. 1학년들이 수업을 듣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줬게 되시는 그렇죠.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관련 지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송도 캠퍼스도 가능하고 1학년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지. 정부에서 지금 강제로 캠퍼스를 옮기라고 하지 않은 스스로 서울을 떼나 떠나는 대학이 과연 있을까? 이 인서울 프리미엄을 버리고 이걸 자기네들이 이득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대학교가 있을까 싶다라는 거죠. 야 이거 예지몽 뭐야! 당국대의 경우 지난 2007년 캠퍼스를 한남동에서 경기도 죽전으로 옮겼다가 부침을 겪었다. 이걸 예상해버리네? 당국대의 관계자는 신입생 입학 성적 하라고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 회복한 상황. 오케이. 대학가에서는 서울권 대학의 지방 이적 논의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역으로 옮기자는 논의에 앞서 지역 대학의 경쟁을 강화할 방향부터 강구해라.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비슷한 논의가 뭐냐면 사교육을 폐지할 바에야 공교육을 강화해라. 이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자꾸 이미 살아있는 없앨 수 없는 걸 자꾸 타도하려고 하고 약화시키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이미 있는 거나 잘해. 이 포스인 거죠. 서울의 주요 대학이 몰려있는 것은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된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 그쵸? 굉장히 타당성 있는 소리죠. 서울의 압도적으로 인구라든가 시설들이 많이 모여있는 건 사실이죠. 지역 대학과 산업계에 연계해 지역 대학에서 나온 대학들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려 그렇죠. 다들 다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태어나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와도 성공한 사람 사실 많아요. 평균적으로 따지지 말고 지역에서 생활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 나와도 충분히 성공한 사람 많기 때문에 전북권 대학 총장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고급 인재들은 천안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나돌을 만큼 대한민국 고급 인재들은 천안 밑으로는 안 내려간대. 그렇죠. 아까 나왔죠, 여러분들. 카이스트, 포항공대, 울산 이런 대학들이 지역 대학이 서울권 대학과 비교해 비교해 그렇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과 쪽에서는 이렇게 뭔가 연구단지까지 파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으로 어떤 지역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 서울대 포기하고 가잖아. 진짜 진심으로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력들이 되고 싶은 분들은 서울 살아도 가요. 스카이 대학을 지방으로 옮긴다? 그거에 대한 반응도 제가 기사로 갖고 왔습니다. 거점 국립대에서는 서울대 그렇지. 고민과 사연 봐도 충남대 가고 싶어요. 강원대학교 가고 싶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을 대표한 대학들이 있고 이런 곳에 전폭적으로 투자해서 지역에 인재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굳이 학비 두 배나 주면서 힘들게 인서울까지 갈 필요 있어? 지역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스카이 대학의 지방인전이 과연 타당한가? 이미 근데 진짜 의치한 약수 이런 데는 지역에도 많기 때문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죠. 왜냐하면 입결이 또 높고 약대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학교들은 지방에서도 굉장히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왜 내가 서울 집값 적패냐? 서울대생 지방인전 분노 터뜨렸다. 자, 이미 한 서울대학교 학생이 분노를 터뜨려 버렸어요. 분노가 안 날 수가 없어. 지방에서 넉넉지 못하게 살다가 언수의 4등급이었던 걸 독학으로 수능 때 1등급 만들어서 서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아, 이거 에타 국룰. 에타에 글 올렸을 때 좋아요 31개 맡기잖아? 이거 바로 배드시아. 인정하시죠. 이거 바로 핫 게시판 올라가. 나도 거기 한번 올라왔어. 저는 올라오면 안 되겠죠.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술은 2배도 안 됐는데 나 조금 어지러운 것 같다. 으아, 이거 내가 잘못된 거야? 하면서 익명원. 아, 이거 진짜 에타 감성. 가진 건 학자금 대출밖에 없는 대학원생인데 접해 몰이당함. 소바. 집값 상승을 그럼 내가 일으킨 거야?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뽑아낸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왔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왜 다들 서울대를 적폐로 못 몰아서 안달이냐. 아, 안타깝습니다. 세계 최초 정권 맞춤형 종합대야. 약간 이거 지금 어떤 느끼냐면 세계 최초 정권 맞춤형 종합대야? 이런 문건 처음 봤네. 요즘에 서울대 졸업해도 받는 애들이 예전보다 많지 않은데 70, 80 학번들이 혜택은 단우리고 우리를 적폐치고... 어우, 아파. 어우, 아파. 아, 갈비뼈 떨어질 것 같아. 어우, 야, 이건 너무... 어우, 야, 잠시만요, 이건... 어우, 야, 잠시만. 서울대 한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 지방 이전 관련 그 어떤 검토도 하죠. 일단은 반응이 굉장히 싸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띄용해요, 갑자기? 이거는 스카이 대학만 이전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 또 다른 서열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이런 게 또 계속 또 민감한 문제를 낳아요. 대학의 입결이 전혀 상관이 없어진 세상이... 근데 지금 세상이 굉장히 천천한 물결로 올라오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카이 가려고 해요. 아니요, 의치한 약수 가려고 하시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곧봉이 차오른다. 안녕, 연대. 레미쉑뎅 연대 5천만 원짜라. 이거는 하는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간판을 따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도 민족의 아리를 부르면서 나 고대 갈 거 하는 사람도 아마 주변에 크게 많이 없을걸요. 유바. 이거 진짜 댓글 같아. 야, 심지어 닉네임을 가려준 센스하고 와, 댓글 중에 이거 다 자기 거 참네. 야, 이거? 야, 냠냠해요. 표정 자체가. 네, 표정 자체가 냠냠하기 때문에 아, 이거 개옥해. 오케이. 오케이.